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활동으로 트리를 꾸며요를 해볼게요. 준비물로는 트리 프린트 물이 필요하고 스티커, 반짝이는 별이나 동그라미, 하트 모양이 필요해요. 필름지하고 유성매직이 필요해요. 자, 활동지 위에 필름지를 올리고 테이프로 살짝 붙여줄게요. 그리고 유성매직으로 따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유성매직이 굵은 거면 더 좋아요. 나중에 게시를 했을 때 라인이 굵으면 더 잘 보이거든요. 우리는 현관이 흰색이었는데 현관에 게시를 해서 필름지 효과를 톡톡히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필름지를 떼어내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 볼 거예요. 스티커는 영화들이 물론 붙이겠죠? 그리고 스티커는 영화들이 잡고 뗄 수 있도록 한 줄로 잘라준다거나 크기를 영화들이 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크기의 스티커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 보통 이 미술활동을 할 거니까 좀 반짝이는 그런 스티커 모양 예쁜 것들을 준비해야 하시면 게시했을 때도 효과도 크고 이걸 사진 찍었을 때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사진 찍었을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들의 특성상 영화들이 스티커를 붙였던데 많이 붙여요. 골고루 저희들처럼 우리들처럼 골고루 붙이지 않고 한 곳에다가 좀 몰려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흰색 스티커를 눈으로 표현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현관 게시하는 곳이 하얀색 벽면이니까 이게 눈에 그렇게 잘 띄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라벨지 보면 별 트리나무 위에 있는 커다란 별은 그 라벨지에서도 그런 거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활동을 해보았어요. 사진 찍었을 때도 좀 있어 보이지요? 구독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해요. 자 이걸로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